네 감사합니다 영어는 커피 한잔 하시구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물리시라 갑니다 물리시라 차량 수리 맡기러 갑니다 차량 수리 맡기러 열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유치장도 깨질 거 같아 내리면 깨질 거 같으니까 열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어차피 이 프레임이 다 지금 안에 찌그러져서 그게 문제야 아버지는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탈리고 작년에 사고 나서 폐차 시키고 새로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호메고 잘 끌고 다니고 있는데 왜 하필 또 음주 차량이냐 이거죠 충격으로 이렇게 룸밀러 까지 룸밀러 까지 룸밀러 까지 오늘 밤에 비쥬는 게 더 깊습니다 저는 오후 시키에서 이따라 까지 배에 비쥬는 게 더 깊게 이 날은 일찍 날씨는 좋지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10년째 단꽃 여기가 안가는데 10년째 단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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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년째 단꽃